안녕하세요. 윌리원웨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더 사이클로지브 머니 해서 돈의 심리학인데요. 사실 책 제목만 놓고 봤을 때 별로 안 땡기고 투자 철학서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라든지 로보트 기오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타 등등 이런저런 투자 철학서나 교양서를 많이 읽어보면 사실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착각할 수 있는 게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식적으로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교양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양한 투자 철학서를 더 이상 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책은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제가 와이프가 추천해서 읽어봤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굉장히 쉽게 쓰여졌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영감이나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 저자는 모건하우절이라는 사람이고 이전에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였고 현재는 미국 최고 경제매거진이자 팟캐스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블로그 활동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책으로 좀 써달라고 해서 결국 책까지 나온 전세계 한 3천만 부 정도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제일 땡겼던 건 심리학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심리학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단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과가 심리학과라고 합니다. 좀 의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대가 가장 들어가기 힘든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심리학이 가장 점수가 높대요. 그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다음 무엇을 하던 좀 수월하거나 성공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책 리뷰를 해보자면 총 20개의 스토리로 짤막짤막하게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언제 어디를 펴도 읽기 편하게 돼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사람이 경제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부자를 많이 만나면서 본인이 직접 느낀 점에 대해서 서술했기 때문에 보통 투자 철학서의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본인의 성공에 대한 성공담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정답이니까 이렇게 해라 너네들은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더 객관적으로 책 내용을 쓸 수 있었고 그 근간에는 심리학이라는 부분과 이 자본주의의 돈이라는 부분을 엮어서 나름의 풀이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을 읽었을 때도 심리학책은 아니었지만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투자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었던 책이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많은 비유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맨 마지막 부분에 본인의 투자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담아서 이 책은 정말 쉽게 쓰여졌지만 자기만의 온전한 생각과 객관적인 시각 그리고 심리학적인 해석 등등 제가 책을 읽고 정말 쉽게 잘 쓰였다라고 느낀 몇 안 되는 책 같습니다. 책을 읽고 가장 핵심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돈이 무어냐, 부자가 무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심플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 이거 너무 뻔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절대적으로 내가 얼마를 가져야 부자가 됐다라는 본인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위를 비교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죠. 책 내용에도 그런 게 나오죠.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끝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저자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생각하고 본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결정지은 게 책 후반에 그래서 나는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썼는데 본인은 빚이 최대한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자기 집에서 ETF 투자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면서 살고 있다. 자기는 이게 너무 만족한다.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주위에 좋은 사람과 내가 원할 때 조금 힘든 일이 와도 웬만한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으로 대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지금의 자기 삶에 만족한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어라는 내용까지 마무리를 잘 써놓은 책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런 내용도 있고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저축에 대해서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는 저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그 돈으로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조금은 덮어주지 않으면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 소비 습관이나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를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액수와 무관하게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밤잠을 계속 설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라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으면 사실 그런 투자는 좋지 않다. 마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행운과 리스크를 돌려놓을 수는 없는데 기다린 사람한테는 그거에 가까운 곳까지 결과를 좀 미뤄줄 수 있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게 시간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이 얘기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보면서 하나 쪽에 수익이 났을 때 그거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가져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건 행복을 가로막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가장 반복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저도 이 부분 좀 인상적이었던 게 고급 스포츠카, 페라리 이런 걸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당신이 가진 물건에 열광하는 것은 당신 자신 뿐이다. 당신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은 차를 보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걸 구입하시잖아요. 좋은 걸 구입하면 나 자신이 되게 기분이 좋고 이걸 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괜찮고 멋진 성공한 사람이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이거를 딴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건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보고 좋다고 하는 거지 당신은 아무 그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타는 그 차에 대한 사람들의 집중이 있는 것일 뿐이지 그건 당신의 성공과 멋짐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입장차가 있는 생각이죠. 실제로는 그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이 사람은 현금 보유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비 습관을 좀 줄이면서 저축을 많이 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비상, 의료비라든지 기타 등등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라도 저축을 통해서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자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가치 있는 것 중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에도 비용이 드는데 이게 꼭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가격표만 비용이 아니라 불확실성, 의심, 후회 이런 것들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투자의 성공에 가까워지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해라. 라는 거죠.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하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수의 여지에 대비하라는 얘기지만 이게 보수적인 방책같이 보이겠지만 우리가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산의 증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 선택은 피하라. 이 부분은 짧아서 그냥 읽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목표가 바뀌고 욕망이 바뀐다. 따라서 금융과 투자에 관련한 과거의 결정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변해가는 당신이 후회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때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할 때 그 당시에 과거의 결정이 너무 한쪽에 편향되거나 유연하지 못한 사고를 할 때는 그게 나중에 후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저는 이 부분 되게 공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리스크를 한글로 번역하면 뭡니까? 그냥 사람들은 리스크는 위험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위험은 데인저어입니다. 정말 위험물 또는 나한테 해악입니다. 근데 리스크는 위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리스크는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하면 엄청 큰 프로핏, 베네피스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되는 보상 개념의 반대 표현일 수 있는 건데 리스크는 부정적인 거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투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느 정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라고 저잔 얘기하고 왜냐하면 한 번 파산해버리면 기회가 영영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만이 결국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목표가 다 다르고 계획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투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방식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거를 꼭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나의 게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표와 게임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정의를 해야 다른 사람의 것에 영향을 받아서 부안해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이웨이를 가자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별 관심이 크게 없거든요. 아예 관심이 없다기보다 그냥 각자 자기의 삶이지라고 생각하니까 가치 판단을 크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이 뭘 하니까 아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저는 제 거를 잘해보자.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낫게 하자. 이거에만 좀 더 집중하니까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큰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문제에 있어 각자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저자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나의 정답은 없다.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같은 맥락이죠.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다 생각이 다르니까 매수 매도가 계속 체결되는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시장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만한 합리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체결가, 시장가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정답이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시장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내 생각으로 비난할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을 강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자신의 마음,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고찰, 그리고 나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그 방향성을 좋게 유지하면서 쭉 인내심을 갖고 끌고 나가는 그런 투자든 삶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소중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